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매년 산소에 벌초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요 의성 안평에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 산소를 모시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잔디 위에 풀약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약을 구입을 해 봤습니다. 푸른들이라는 입재도 있긴 한데 그게 좀 많이 유명하죠. 그런데 물약 우리는 그냥 물약을 치기 위해서 하늘날에 그 다음에 메시드 이거는 전착제입니다. 그냥 일반 농약이 잘 접촉할 수 있도록 전착제고 요거는 하늘 아래는 벌꽃 망초 개망초 입이 넓은 거 이것을 잡는 거고 요거는 메시드는 그냥 이거는 좀 뾰족뾰족한 풀 이것을 잡는 겁니다. 그래서 작물명은 한국 잔디 요기도 보면은 한국 잔디 보입니까? 한국 잔디 잔디를 치면 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 전착제하고 섞어서 칠 겁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느 누구든지 부모님이나 그런 산소에 치려면은 요런 물약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좀 진하게 쳐놓으면은 자풀을 이미 손 수거하는 것 보다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? 그리고 입재라는 것을 그냥 뿌려줘서 그 입재 같은 경우는 푸른들이라고 있는데 그것 보다가는 저는 뭐 이렇게 물약을 준비해 봤습니다. 한번 참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